TNK 프리 김기호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기술이 접합된 전기 스쿠터가, 전기 이륜차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누리의 5K1 크루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에서도 보다시피 크루라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이 제품은 크루 BSS 배터리 교환 방식을 이용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크루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사내 회사이고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크루 5K1 크루에서 적용된 신 개념은 바로 메인 배터리하고 서브 배터리 개념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그쪽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메인 배터리는 기존의 이누리 V1 제품과 마찬가지로 발판에 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메인이 되고요. 크루의 배터리는 안장 쪽에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서브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메인 배터리는 전기모터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크루의 두 개의 배터리는 구동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메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바로 메인과 서브 배터리의 개념을 도입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이누리 제품을 포함해서 전기륜차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거운 배터리를 집으로 들고 갔거나 또는 220V 충전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크루의 BSS 방식을 이용해서 같이 협업해서 이를 도입한 게 바로 이누리의 OK1 크루 제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충전하는 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또한 배터리를 들고 가서 사용할 필요도 없다는 장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크루 배터리를 이용해서 완충된 배터리를 갖다가 안장에 꽂기만 하면 전기 이룬차가 알아서 자동으로 주행 중에 또는 전기를 오프, 파워 오프해도 자동으로 충전이 돼서 메인 배터리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메인과 서브 배터리 개념을 도입한 게 이누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K모터스라는 회사가 지금도 개발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국내 표준 배터리를 채용해서 BSS를 이용해서 표준 배터리를 넣고 교환하고 하면 자동적으로 메인 배터리를 하고 함께 충전도 시키면서 이를 통합해서 전기 이룬차를 구동하는 방식을 이미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차후주간 OK1 크루의 특징을 좀 몇 개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이누리입니다. 두 번째는 후륜 서스펜션의 모노방식의 가스시 쇼브를 썼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표적인 전기 이룬차, 이룬차 안전장치는 ABS가 장착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전기 이룬, 구동하는 방식에는 이누방식도 있고 센터에 모터를 두고 뒷바퀴하고 연결한 게 체인이냐 또는 벨트냐 따라서 체인 방식, 벨트 방식을 들 수도 있고요. 또한 와코모터스 또는 블루샤크 같은 뒷바퀴 축에다가 사이드에다가 전기모터를 구동해서 사이드모터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겠습니다. OK1 크루에서는 인일 방식을 썼어요. 인일모터는 장단점이 분명해요. 첫째, 조용하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효율이 좋아요. 따라서 체인이나 벨트 방식, 구동 방식에서 한 10% 정도의 효율이 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에너지, 동일한 배터리 양으로도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장점을 둘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직접적으로 쇼버를 통해서 전기모터, 인일모터가 충격을 받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한 타이어 교환할 때 정비성이 좀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OK1 크루에서 타이어 교환했을 때 정비를 손쉽게 할 수 있게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 점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후륜 서스펜션이 모노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데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혼다 비전 같은 오토바이에도 한쪽에만 쓰는 모노방식의 서스펜션을 쓰기는 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별하게 뒤쪽에 하중이 많이 가는 방식을 또는 그런 이륜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는 뒤쪽에 탑박스를 슬라이드나 고정 방식을 쓰고 그 위에 음식이나 또는 여러 물품들을 놓고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행할 때 방지턱을 만나게 되면 뒤쪽에 무게 분산이 상당히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따라서 이 방지턱을 자주 넘는 하루 종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어필할 수 있고 얼마나 이 서스펜션이 잘 버텨나는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장치인 ABS가 옵션으로도 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국내 전기륜자 상황에서 ABS를 장착하면 차량 가격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돼요. 단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이런 상황에서 50만원 정도의 판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개발에도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택 안 하는율이 좀 많아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 조건이 안 좋거나 도로 상황이 안 좋을 때 ABS가 확실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으로라도 장착할 수 있게 나중에 추후에 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OK1 크루의 제품에는 CBS만 장착이 돼 있습니다. CBS는 왼쪽 브레이크를 당기면 앞바퀴와 뒷바퀴 브레이크가 동시에 걸리는 게 CBS 방식입니다. 정상적인 노면 상태에서는 CBS가 상당히 제동력을 단축시키는, 제동거리를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 방식인데요. 아까 메인하고 서브 배터리 개념을 했다고 했는데 서브 배터리가 충전할 때 메인으로 1.2kW 정도의 속도로 충전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크루의 배터리가 2.8-9kWh 정도니까 한 2시간 정도면 서브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가 다 메인 배터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행 중이든 주행이 아니든 저는 오프에서 생각되든 80%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오토바이가 알아서 충전해서 95% 정도까지 충전한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회사에서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을 끝내거나 저녁 때 크루에 완충된 배터리을 꽂아놓으면 그 다음날 메인 배터리가 상당 부분 다 충전이 돼 있는 방식 이런 방법을 채택하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99만원에 파격적인 가격에서 1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내놨는데 이 가격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크루 배터리 한 세트 그러니까 두 개가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요. 차량 가격이 99만원은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내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500대 한정입니다. 이누리에서 이 가격이 가능했던 것은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BSS를 확장하려고 하는 크루의 정책과 또는 안정적인 전기이륜차 수요를 확보하려고 하는 크루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가격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1년동안 전기구독권처럼 무제한으로 한 달에 11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1년에 약 133만원의 비용이 더 추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99만원을 하니까 232만원의 가격에 OK1 크루 제품을 구입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더 이상 가입을 안 해도 되고 또는 무제한이 아닌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은 분명합니다. 아직 시승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와서 시승하고 그 반응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시승이 가능하면 시승하고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